아 네 저거 할께요 오랜만에 하고싶은 노래 하나 있어가지고 네 글로서 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저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서가 왜냐면은 9월 8일인가에 나온대요 제가 알기로 근데 9월 8일이면 다음주 아닌가요? 네 그런거 같아요 지금 아니 맞죠? 네 아닌가? 안녕하세요 9월 8일 안나와요? 9월 9일인가? 아니요 아무튼 얼마 안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볼려야될거 같아서 그런 노래가 있죠?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내려가기 딱 좋은 글러서라는 곡 메코핀 노래구요 영화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y의 노래 끓었어 이번엔 사람 노랜 글러먹었어 끓었어 어차피 너 말고도 모두들 사람을 노래해 더 많은 걸 노래하고 싶어 차라리 어째본 영화라던지 갑자기 든 생각도 아냐 Go let me go 날 좀만 내버려 두를래 Go let me go 사랑 되려는 그만하고 싶은데 Let me go 언제나 너를 생각해 갑자기 든 생각도 아냐 그래서 어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술 안 마셨어 너에게 이유 모를 용서를 다시 구했어 오늘도 나는 또 가고 있어 왜겠어 이제는 별 생각 없어 갑자기 든 생각도 아냐 Go let me go 날 좀만 내버려 두를래 Let me go 사랑 타령은 그만하고 싶은데 Let me go 언제나 너를 생각해 갑자기 든 생각도 아냐 Go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Go let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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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갑자기 든 생각도 아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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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